여기 뭐다냐? 광신균가? 오독들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사다의 격침 격파 마음껏 들어가도 되는 건 얘 뿐이야 마음껏 후집어 들어갑시다 얘도 괜찮을걸? 돌아가도 괜찮을걸? 2번 경험지 안준다 경험지 안줘 그냥 웃하다 바로 격침합니다 들어가 그냥 들어가버려 하지만 공격해 온다면 반격을 해주지 돈 많이 주는데? 500원 방금 전에 뭐냐? 1,000원이었는데 AP가 구달리기 시작 방해할까라면 4구에서 아팠던거지 빨리 넘깁시다 아팠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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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quatch 배고파 이것도 시작이다 돈 많이 주는데? 그냥 저마다 처리해야겠는데? 원인하면 4종을 못쓰는다 모두 그렇지만 소스를 담고 도착 2번 3번 와 주인공도 세구만 많이 강해졌어 한번 봐주고요 먼저 작은 미사일이다 작은 미사일이다 그 다음 큰 미사일 큰 미사일 나는 이 söz 우리도 하이코 도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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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1 2 3 에이 모두 이렇게 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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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놀은 사람은 없어 너밖에 없어 슬슬 빠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오면 돼지껏 죽을 것 같은데 아닌가 실험을 해보자 죽을까 안 죽을까 와 한 대 맞으니까 669야 너는 이거 안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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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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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4. 4. 4. 5. 5. 5. 6. 6. 6. 6. 6. 6. 7. 8. 9.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잉? 도망가네? 뭐지? 얘는 내가 정리할게. 아, 내가 정리할게. 내가 정리할게. 얌호! 여기입니다. 해밟게 야세이야 에이도 나..나니가 오고드거죠? 흐흐..싶게 까리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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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있으면 됩니다 으흠 안 깨졌는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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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요 노란색이요 제발 얘들 좀 보고싶습니다 려카이 나노데스 려카이 나노데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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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반품어치도 없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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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돈 진짜 많이 번다 왼쪽에 이거 신경쓰죠 뭐 괜찮네 이봐 얘는 많이 봤잖아 그쵸 안 봐도 돼 죽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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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가 생각하면 안되는데 얘는 많이 봤어요 진짜 이럴줄 알았으면 괜히 죽였다 오 예쁜데 또 똑같은거야 내가 같은거 너 안해 너 안해 이해 안할거야 이거 봐주기 같은거 없나 정신기 중에 피 1만 남기고 죽이는 스킬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을 전부 5층에 모으지않고 싸우지 않았다는거다뇨 ㅋㅋㅋㅋ 바본데 당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아 진짜 길었다 1층에서 5층까지 가는데 시간 진짜 많이 잡아먹었어 아 아 야 뿌지거 나왔네 아 아 아 아 온나 귀엽네 부칠거 빨리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애정을 담아서 키워주지 레벨 가장 높게 키워주지 네잉? 신기술이요 새로운 트랩을 만든다는 것은 즉슨 신기술이 나온다 이 말 아니야 아이고 진짜 길었습니다 이거 깨는데 몇시간 걸렸어? 돈 봐 미쳤구만 돈을 아꼈다가 푸치코 오면 전부 투자한다 아 아 아 아 저거? 저거 뭐 봉구가? 응응응 確かに 잠시만요 오! 여기 왔다 네! 기다렸다! 오늘의 연습을 즐기고 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祥츠 出来ることは沢山あります。何から始めるか迷うところですが。 まずは基本中の基本、走り込みからでどうでしょう manage up もっと厳しいことさせられると思ってたって顔ですね。 いきなり猛特訓するほど私も鬼じゃありませんよ。 도망치는건 자신있으니까 서글프다 확실히 즐거울지도 지쳐서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에이 이거 누르고 싶은데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누르면 안됩니다 하하하 완전 격투 바보야 격투 바보 푸지커 제발 푸지커 이번판 푸지커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부 의상이 좋은건가 신부 의상이 좋은건가 15살이야? 에이 중학생이야 중학생이었냐 최근에 한편은 흔쩡 진짜 너무 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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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얼반은 선대인 거다. 말로 설득시켰어. 피자의 탑이요. 그런 게 있나요? 피자의 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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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aponen,krit은mesi,tense다. 아무튼, 사용자의 탑이요. 피자의 탑이요. 감사합니다.